아 빨간색을 헛소리하지 말고 족박 같습니다. 많이 해주세요. 파기인 수란 이기가 없는 거야. 아니 니 좀 탐쳐 이제 넌 족박 풀이기 왜 그래? 무서워. 저한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손으로 뜬던데 족박 닦고 올라가야지 너가 제일 족박이 여기서 아니 저는 5키로 실패해도 이깁니다. 아! 아! 야 진짜 나 왼손으로 해도 여기 위에 있는 소리예요. 진짜 오성우 형! 오성우 형! 말 자르지 마세요. 번호 붙임. 알겠지? 형 이렇게 말 섞어주는 건 여기까지라잉. 여기 시드 받고 올라오면 직접 싸우는 걸로.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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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